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엄청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반성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반성을 많이 합니다 혼자서도 하고 고작가님이랑도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도 하고 가족이랑도 하고 정말 쉬지 않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적기도 많이 적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최근에 하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게 있는데 과거를 길게 돌아봤을 때 어떤 사실들이 중요했나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31살 영준이에게 저는 이제 41살이니까 10년 전 31살 뭔가 성공을 엄청 꿈꿨던 저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 과거로 돌아가서 저한테 얘기는 해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비슷한 미래를 꿈꿨다면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1살 때 박사 과정이 이제 거의 끝부분이었거든요 이제 32살 때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박사는 어느 정도 다 끝냈었고 박사 어느 정도 다 끝냈었고 원래 졸업은 해도 되는데 연구실을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수님을 워낙 존경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띠시스 쓸 거는 다 끝내 놨고 연구는 이제 다른 실험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를 셋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게 잘 돼서 거기서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자매지에도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많이 됐죠 그것도 그것을 아직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31살 저에게 뭔가를 얘기해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막 고민도 많았거든요 아 나는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10년을 더 살아보니까 딱 정리해주고 싶은 딱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년을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하나의 일만 한 게 아니라 좀 굵직굵직하게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영준아 기회는 계속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도 2년 넘게 일해보고 책임연구원으로 삼성디스플레이 개발실에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완전 프리랜서로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강연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해보고 사업도 여러 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 매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힘든 게 정말 많았고 실패한 것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망하지만 않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망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무조건 또 옵니다 타이밍의 문제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무조건 오니까 실패한 거에 너무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 너무 좌절해버리면은 다른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 점점 점점 딜레이가 됩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말해주니까 중요한 거를 말해줄게요 뭐냐면은 실패는 해도 좋아요 근데 이 실패에서 뭐를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게 뜬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채용을 해도 제가 투자를 해도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해도 실패는 아프지만 그걸 잘 극복한 얘기를 면접 때 투자 때 하면은 그 상대방은 거기를 다 인정을 해줘요 아 이 사람 대단하다 역경을 극복했다니 아 이 사람 내공 있다 아 이 사람 끈질긴데 이렇게 다 인정을 해줘서 실패는 너무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거를 이겨내면은 거기에 원하는 결과는 못 얻었을지언정 여러분 내공은 무조건 쌓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꼭 말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진짜 부족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많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은 각자마다의 사정이 있다에요 그 사람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판단하면은 협업도 안 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의 사정이 있는 거고 제 친구는 제 친구의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걸 마치 내 거가 당연한 마냥 나는 그걸 이겨냈으니까 너도 이겨내라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쉬웠는데 너는 왜 그게 안 쉽냐 나는 그게 싫은데 너는 그거 왜 좋아하냐 그냥 사람이 의견 충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각자만의 사정이 있다고 사실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충돌을 확실히 더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회는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각자만의 역지사지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데 우리는 다 급급하게 내 사정만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이것만 진짜 인지하셔도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보이고 충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친구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업에서 아니면 무슨 여러분이 공익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라질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진짜 몸으로 겪은 거예요 순진했던 영준이는 조금만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조언이 듣고 싶고 그 사람들의 찐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항상 문을 먼저 두드리고 항상 거절당할 용기를 갖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라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스펙만 보고 속지 말자요 저는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양력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별의별 양력들이 다 있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근무 경력도 적어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데서도 근무했었네 그래서 근데 막상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빈껍데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뭐랄까 자신의 스펙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마냥 그것이 전부인 마냥 모든 그거를 그걸로 모든 것을 퉁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그러니까 과거에 스펙이 집착하는 거는 되게 과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 있다고 지금 능력이 있는 거는 동치가 아니에요 스펙이 있어도 능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스펙이 운이 좋아서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걸 반대로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왜? 사실 스펙이 있는 분들 중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 너무 쉬운데 문제는 두 개예요 스펙 보고 접근했는데 껍데기만 분들 그 다음에 스펙을 모르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협업을 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빌리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놓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껍데기분들이랑 이렇게 상대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2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은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정에 경청을 해주면은 그분들의 스펙에 드러나지 않는 능력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석을 발견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남들은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만 캐치해서 제가 쭉 치고 나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정에 맞춰서 얘기를 경청을 한 거죠 근데 또 앞에 1번이랑도 연결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만남에서 원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어떤 콜라보를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 노력 다 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펙만 있지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럼 되게 짜증나요 막 배신감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안타깝지만 그럴 때도 많은 거죠 근데 또 그러면서 그래 이때는 이걸 놓친 거 같다 이때 요거를 가려서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면 어때요 안 보이는 스펙 그러니까 스펙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을 발굴하는 어떤 이렇게 보는 스카우터 같은 드래곤볼에 나왔던 스카우터 같은 여러분의 능력이 쌓이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고 정말 중요하고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공부를 절대 쉬면은 안 돼요 공부를 쉬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거를 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거는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빛을 정말 내는 경우가 진짜 이게 빛이 발현, 쫙 이렇게 빛이 성강이 팍 터지는 경우가 나중에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장기 투자랑 똑같아요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거를 써먹는다는 거는 난이도가 낮은 일을 하신 겁니다 낮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좀 깊은 공부는 6개월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언어 공부 같은 게 그렇거든요 단순 회화 목적으로 하면 6개월, 3개월 만에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만큼 독해 실력을 키우겠다 그러면 단어도 정말 빡세게 와야 되고 예문도 많이 봐야 되고 문법 공부도 해야 돼서 최소 1, 2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1, 2년 공부한 게 여러분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냥 투자만 뭔가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 사실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거든요 어떤 진짜 뭔가를 여러분 삶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야말로 진짜 복리로 차곡차곡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이 때로는 이걸 공부했고 때로는 저걸 공부했는데 폴리메스가 돼서 여러분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이게 진짜 이거 1배, 이거 1배가 합쳐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1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게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게 10년 동안 좀 이렇게 공부를 게을리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은 좀 많이 잃어서 제가 그게 저 자신도 안타깝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공부를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은 공부도 많이 했고 쉬운 책 내가 원하는 책만 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걸 한 7, 8년 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계속 읽으면서 이게 한 5년 쌓이고 10년 쌓이다 보니까 문해력이 올라가요 문해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번, 2번 다 연결돼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 깊게는 몰라도 연결고리를 알아듣게 돼요 오늘 내용 좋은데요? 그 다음에 2번이랑도 연결돼요 그 사람의 사정을 더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 사정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그 다음에 쉬면은 나중에 하면은 냉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이 41살이든 51살이든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한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20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비교는 뭐랑 하는 거냐면 오늘의 나 나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공부를 하라면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내년에 후년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10년 뒤에 무조건 어떤 형태든 정도의 차이에 있지 여러분 삶에 무조건 보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돌아가고 싶어요 10대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대 때 대학교만 열심히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 박사 과정 때 조금만 더 깊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찾고 나누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솔직히 박사하면서 남는 시간 많거든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막 허송사유를 보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박사 공부는 충분히 잘 했는데 싱가포르에 살면서 거기 싱가포르 문화도 좀 더 익히고 저는 싱가포르 역사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싱가포르 문화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인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태국 같은데 거기에 뭔가 그 사람들의 컬처 이런 거를 조금 더 알면서 경험까지 했으면 나중에 제가 사업을 진출해도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제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고 그거를 사업적으로 써먹지 못해도 제 인생에서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을 순간이 있을 텐데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후회하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대신 저는 30대 때부터는 정신 차려갖고 교양을 정말로 제 교양은 여러분 아이디어가 이렇게 똑 떨어졌을 때 그게 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싸게 확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이거든요 그거를 잘 잘할 수 있도록 교양을 엄청 열심히 제대로 정말로 비옥하게 잘 쌓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해도 정말 즐겁게 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는 쉬면 안 되고 그냥 뭐 너무 힘들 때는 좀 쉬어야죠 근데 그 정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쉰다는 건 알아야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허성세월 보내는 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라는 걸 못 깨닫고 모르기 때문에 허성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되게 현실적인 거고 저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티포텍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적을 만들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무정껏 참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면 절대 누군가를 여러분이 먼저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인간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날 괴롭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별 희한한 미친 사람들이 와서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나오고 동종업자가 막 이상한 글을 써갖고 여러분을 음해하는 경우도 나오고 저는 너무 많이 겪어봤죠 게임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을 계속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말 승률이 계속 높냐 티포텟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 반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호구되시면 안 되고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해 줘야 돼요 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여러분 착한 마음 같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도 아셔야 되고 법도 아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독서연구소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내력의 끝 중에 하나가 법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독서연구소에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세팅을 끝냈고 다음 달부터 독서연구소에서는 독서 플러스 법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훌륭한 변호사님 섭외도 끝내놨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깡도 있어야 돼요 어떤 깡이냐면은 적이 됐어요 생겼어요 적이 생겼어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적이 생겼어 사실 그 적과 어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어떤 뭐 나쁜 인간관계에 잘못 걸리면은 그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법적으로도 3년 5년 10년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나쁜 관계는 내가 이 약물고 쌓아 내가 가면서 그거는 가면서 동시에 펠럴럴하게 병렬로 여러분의 일은 또 온전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티포텟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을 만약에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잘해줘봐도 그냥 잘해주면은 진짜 호의를 권리로 알고 제가 호구인 줄 알고 그냥 제 척수에다가 빨대 꼬불로 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봤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그 사람들한테 한 적 없는데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제가 뭐가 좀 잘 되면은 거기엔 뭐가 나쁜 계획들이 있을까 하고 음모론을 쓰는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봐서 맨 처음에 이게 왜 그럴까 한 1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 그럴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그 와중에서도 그걸 너무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정의 구현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이타주의자 그냥 호구되면 안 되고 티포텟 게임이론에서 그 다음에 게임이론에서는 옛날에는 티포텟 눈에는 눈 이에는 니 이 사람이 여러분 괴롭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된 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됐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연구 교육을 못 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거는 티포텟 플러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줘라 해요 저는 이것까지 이제 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진짜 앙숙이었어요 근데 가짜로 용서 구하면 안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진심으로 그래서 앞에 문해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 사정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저도 짜증은 나지만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의 힘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대개 난이도가 최상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호구되면 안 되시고 이기적 이타주의자 되셔야 된다 이렇게 이 정도만 31살 영준이가 알아도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이게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해봐도 아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는 제가 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21살 영준이에게 20년째 진짜 막 팔딱팔딱 뛰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영준이에게 해주고 싶은 다섯 가지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구조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죄송하다고 이거는 매번 죄송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처자의 말씀 드려야 되는 부분이 헬프의 체인지그라운드 닷컴으로 정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고 다 이게 선정을 해서 다 사연을 답변을 못 해 드릴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근데 거기 너무 힘든 사연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연으로는 안 나왔지만 보면서 우는 사연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막 따로 뭐라도 저희가 책도 보내주고 도와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연을 이제 오래 보내갖고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옛날 사연을 찾아보거든요 이 친구가 2년 2년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성장한 걸 보면은 그냥 영상 찍다가도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것도 감정도 좀 다스리면서 그냥 울면 왜냐하면 짜증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그거에 대해서 욕하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해서 어떻게든 좀 한 개라도 사연을 더 뽑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접점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저희 다이어리 제품에는 플랜드시 다이어리 제품에는 단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독서 모임 단톡방이 있고 이것도 코로나가 안 끝나도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접종 다 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기수 다음 달부터 서울에 저희가 이수해도 사무실에 독서 토론을 한 열몇 번 할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 이제 그룹장이신 이윤수 변호사님이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저희가 씽큐온이 있는데 각각의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또 오프에서 또 하는 독서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이 다 다른 방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방을 벗어나서 또 다른 분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이윤수 변호사님이 겁나 똑똑하시거든요 이분들이랑 또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이제 만들 거예요 곧 다 무료고요 이거는요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운 거 있으면 계속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 비전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꾸준히 공유하면서 우리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저는 사연을 보면서 힘든 사연 성장 사연들을 보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회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다는 것은 저희들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한 분이 보낸 거는 그 한 분의 사연문만 아니라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10명 100명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31살 영준이에게 아주 좋은 영상 편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심을 항상 너무 감사하고 감사에 보답할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용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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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